비오는 차라리 숲길 비와요 비가와요 여기 사련의 숲이구요 원래 예보상으로는 11시에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요 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우비를 입고 가는 친구들 보이시죠? 빗소리 들리나요? 네 음 근데 역시 비오는 날은 사련이 숲이 되더니 정말 예쁘네요 아까는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비가 오지는 않아요 저는 우비인 줄 알고 있군 옷이 우비가 아닌 걸 밝혀주면서 쫄딱 젖었구요 또 마이크 흑이 또 마이크 또 마이크 또 마이크 또 마이크 아이고 아이고 만개해 싱글없네 아우 출근해 아우 좋아 아우 피가와요 피가옵니다 피 떨어지는게 보이시죠 피가 나와요 피가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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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